고성 속초 산불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한국전력본사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16명을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본사와 강원본부, 속초지사 3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전속초와 강릉지사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이번 수색이 증거 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전본사에서는 전신주 설치와 점검 관련 매뉴얼을 확보하고, 춘천 강원본부에서는 배전운영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후 4개월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속초 고성 산불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